자 지금 P가 어떤 원 위로 움직인데 그리고 A하고 B가 딱 나와 있어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삼각형 PAB의 무기 중심 G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혹시 이제 약간 좀 센스가 있고 좀 느낌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답이 나왔을 텐데 답이 얼마야? 일단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 그림을 대충 그려보니까 지금 P가 어떤 원 위로 움직인데 이렇게 P가 막 돌아다닌데 그리고 A하고 B는 정점이야 그러니까 여기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나봐 이렇게 하여튼 일단 대충 찍어볼게 그래서 P가 이 원 위로 움직이는 동점 P니까 하나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이 삼각형의 무기 중심 그러니까 P가 옮겨다니면서 한 바퀴 돌면 무기 중심도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한 바퀴 돌겠죠 그래서 이따 우리가 증명을 하겠지만 지금 증명하기 전에 느낌만 보면 일단 무기 중심도 어떤 원 위로 움직일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이 G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무기 중심 그러면 몇으로 나눠? 딱 3으로 나누잖아 그치 그럼 일단 어떤 느낌이 팍 오냐면 아 원래 주어진 이 반지름 원래 주어진 반지름을 3등분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야 센스가 있는 사람은 온다니까 그럼 이게 9잖아 그치 저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아 얘는 원래 반지름이 얼마야? 3이야 그럼 이걸 3등분 탁 쳤어 그럼 얼마야 얘는 반지름이? 1이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도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파이가 된다고 만약에 G가 나타내는 어떤 도형의 길이를 구해라 길이를 구하라는 건 이 원둘레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원둘레는 얼마야? 2파이가 되겠죠 2파이 그럼 혹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좋아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대충 느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G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선생님 뭘 어쩌고 어쩌기는 하면 되지 또 그럼 뭐만 알면 되니 이 중심만 알면 되잖아 중심만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다 증명할 거야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줄 텐데 증명이고 나발이고 그건 좀 있다 하고 시험 시간에는 이런 감각도 되게 중요하다니까 문제 푸는 감각 먼저 감각 얘기하고 이따 내가 딱 증명해준다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 원래 원이 있고 그치 원이 왜 갑자기 커졌어 그 다음 P는 원래 원위를 움직이는 건데 이 중심은 일단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런 느낌이 오지 않니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이 중심은 어디서 왔을 것 같냐면 일단 느낌상 이 원위에 있는 이 중심 원위의 중심 원래 원위의 점을 다니는 이 점 P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지만 실은 이 원의 딱 핵의 정중앙 배꼽에 누가 있냐면 원의 중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항상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럼 이렇게 연결해보면 여기도 뭔가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뭐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된다는 거야? 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 조그만 원의 중심이 될 거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이 원의 중심이 지금 1,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지금 얼마야? 5,-3이라면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6,4잖아 그럼 이 세 점의 무게 중심을 한번 구해보자는 말이야 그럼 무게 중심을 구하면 x좌표만 먼저 가지고 다 더해봐 그럼 얼마야? 12잖아 12,3으로 나누니까 얼마야? 4, 이렇게 이 점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y좌표는 2,2,3,4니까 다 더하면 얼마야? 3이잖아 그치? 그럼 3을 3으로 나누니까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4,1이고 반지름이 1일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x-4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얼마야?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을 할 텐데 증명도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무난하게 약간 노가다형 다 해봤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런 노가다형이 있고 두 번째는 진짜 약간 새로운 발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부터 할까? 그래, 좋은 걸 먼저 배우는 게 낫죠 그래서 남들이 이제 하는 그 노가다형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하기로 하고 첫 번째, 새로운 발상을 가르쳐 줄게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논리적인 좀 근거를 좀 뒷받침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이런 거야 일단 무게중심 그러면 니네 무게중심이 뭐야? 무게중심의 정의는 말이죠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어떤 삼각형이 있잖아? 어떤 삼각형이 있어 그럼 중선이라는 거는 그치? 여기 중점 연결해 이게 중선이야 또 중선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쪽에서도 중점 찍어가지고 그치? 연결해 이게 또 중선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긴 자동적으로 중점이 되면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게중심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찾으려면 결국 뭐가 일단 등장하냐면 이런 중선이 등장한다는 거야 그러면 봐라 일단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여러 개 그려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원이 처음에 있었고 여기 A, B가 있었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전 P가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이 삼각형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P가 이렇게 한 바퀴 돈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생각을 해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 정점이지, 얘들아 그치? 딱 정해진 점이잖아 얘 정점이지 얘는 당연히 움직이는 점이니까 동점이지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무게중심이라는 게 이게 중선 위에 있어요, 중선 중선이라는 건 이 길이가 같단 말이야 그럼 A하고 B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정점과 정점의 중점이니까 이 점도 뭐가 된다는 거야? 반드시 고정돼 있는 정점이 된다는 거죠 이 점이 정점이 아, 정점이구나 그런데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항상 이게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다시 얘기해보면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자 1대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 지우고 M하고 1만 봐봐 M하고 1만 뭔가 이렇게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그치? 어딘가 뭔가 이렇게 P가 있는데 이 M하고 P를 이렇게 연결해보잖아? 여기 무게중심이 있잖아?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이 점이잖아?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3이라는 거야 어머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거네 그치? 그잖아 앞에 있는 3초 풀이 강의 중에서 4탄인가 그치? 네 번째 그 3초 풀이 강의를 보면 그때는 이게 1대 3이 아니라 1대 2였잖아 그치? 그때는 중점의 자취였으니까 똑같은 거구나 아하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대 3이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 그치? 여기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여기 M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어... 이게 빛의 확대 축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네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치? 여기 이제 이... 뭐야? 이 끈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땅... 이렇게 끈을 당기는 거야 어이쿠! 어이쿠! 이렇게 1대 3이 되도록 당기는 거야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치? 아 이 느낌이 잘 전달되나 모르겠다 그치? 양쪽에 이렇게 접선을 그어가지고 그치? 이 안으로 이렇게 원이 들어오는데 원이 들어오는데 그쵸? 어... 이 점이... 이 점에 대응된다고 보면 이게 뭐 그림상으로 좀 비율이 안 맞는다 그치? 1대 3이 된다는 거죠 1대 3이 된다는 거야 닮음이야 닮음 그러니까 결국 스토리는 닮음이라니까 그래서 여기 중심하고 여기 중심하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기가 수직이잖아 그치? 접점이니까 그치? 연결해 보면 이게 접점이니까 수직이잖아 그치? 이렇게 연결해 보면 결국 닮음 스토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점은 이 점으로 갈 텐데 그치? 몇 대 몇이라는 거야 이게 1대 3이라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1대 3 닮음이라고 1대 3 그러면 첫 번째 왜 반지름이 아까 내가 3분의 1로 그러니까 딱 이렇게 3으로 나눴냐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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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음비잖아 그치? 이게 서로 대응변이니까 근데 닮음비가 1대 3이니까 반지름의 비도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3이 된다고 항상 여기 주어진 원에 그치? 3으로 나누면 돼 반지름을 그치? 그리고 이 중심과 이 중심을 보란 말이야 이것도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이것도 1대 3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어 그러니까 2점하고 2점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ab를 갖다 얹으면 이렇게 ab를 얹으면 그치? 이렇게 연결해 보면 결국 이게 지금 1대 3이 되고 1대 3이 된다는 말은 이게 1대 2가 된다는 1대 2가 된다는 말이고 이 원위의 점은 아니지만 이 원의 중심과 a하고 b하고 연결한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 쫓다만한 이 쫓다만한 이 조그만 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1대 2 이게 여기 중선 중선 이렇게 아 그래서 저런 직관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인 저런 삼초풀이가 실은 뒷바탕에는 아주 치밀한 내용들이 실은 이렇게 딱 깔려있는 거야 베이스가 그냥 대충 보고 아 그럼 찍는 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어 자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노가다형 엄밀한 증명을 할 텐데 지금 칠판을 다 썼기 때문에 칠판 한 판 지우고 노가다형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노가다형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왕 고생하는 김에 여기 나와있는 이 숫자들 있잖아 뭐 중심 반지름 뭐 점 a 점 b x 좌표 y 좌표 다 그냥 문자로 바꿔가지고 한 번 할 때 그냥 확실히 그냥 문자로 해서 끝내버릴게 자 두 번째입니다 증명 자 원을 그냥 이렇게 놓으려고 x-m의 제곱 플러스 y-n의 제곱은 r제곱 요렇게 그럼 원이 이제 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 중심이 얼마라고 지금 m,n이야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m,n이 될 거고 여기 이제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는데 얘를 뭐라고 둬까 얘를 뭐 a,b라고 둬까 요렇게 얘를 뭐라고 둬까 얘를 뭐 c,d라고 둬까 그 다음에 이제 원위에 동점 p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a,b,p 이 a,b,p의 무게중심의 자취를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원위에 있는 점 p를 그냥 우리는 x,y라고 둬게 요렇게 그럼 이 x,y가 뭐야 얘네들이지 얘네들 그치 저 원위를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무게중심은 어떻게 되냐면 뭐 이제 x좌표,y좌표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니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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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x 플러스 a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그치 근데 y좌표도 y,b,d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그치 잘 안나온다 그치 노란색이 y 플러스 b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g가 되는 거잖아 근데 쟤를 그 쟤의 자취를 구하래 근데 이제 이 점이 너무 이렇게 더럽게 생겼으니까 쟤를 뭐라고 둘까 뭐 large x, large y라고 이렇게 둘까 요렇게 그럼 이제 이 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large x, large y에 관한 식으로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쵸? 누굴 죽이라는 거야 결국 small x, y를 죽여버리라는 거야 그럼 지금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그쵸? 친절하게 다시 한번 써볼게 자 3분의 x 플러스 a 플러스 c가 large x고 그치? 또 3분의 y 플러스 b 플러스 d가 뭐가 되냐면 large y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 small x, y에 대한 식이니까 small x, y에 대한 식이니까 이거는 또는 이거는 이렇게 빼야 되잖아 그치?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에다 쓸까? 여기다 쓰지 말고 위에다 써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small x는 그쵸? 3 곱해가지고 a, c 넘어가니까 3 large x minus a minus c 이렇게 되고 그쵸? 자 small y는 어떻게 되냐면 3 이쪽에 곱하니까 3 large y 한 다음에 b, d 넘어가니까 3 large y minus b minus d 이렇게 됩니까? 근데 이 small x, y를 이제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3 large x minus a minus c minus m의 제곱 더하기 y를 여기다 넣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3 large y minus b minus d minus n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되네 아우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이 3을 3이 이제 이 괄호 밖으로 탈출할 거야 근데 이제 얘가 뭐야 탈출할 때 확 제곱을 시켜버리잖아 앞으로 9가 나가죠 9 그 다음 남는 것만 써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x minus 3으로 뽑았으니까 여기를 3으로 나누게 되죠 3분의 a plus c plus m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도 3이 나갈 때 이제 제곱이 있으니까 9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9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얘를 3으로 나누게 되니까 3분의 b plus d 뭔가 이제 모양새가 갖춰진다 그치?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양변을 9로 나누면 9로 나누면 9가 뭐야 3의 제곱이잖아 그치? 3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 3분의 r의 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그치? 요렇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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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심이 지금 원이 딱 나왔는데 뭐가 나오는 거야 지금 얘네들이 이제 이루는 뭔가 이렇게 원이 나왔는데 이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a plus c plus m 컴마 3분의 b plus d plus n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뭐냐면 얘가 뭐냐면 결국 이 점은 a, b 이 처음에 등장한 이 원의 중심 하고 연결해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무게 중심이 새롭게 탄생하는 뉴 원 뉴 서클의 중심이라는 걸 지금 증명한 거 아니야 그치? m, n 봐봐 a, c, m을 3으로 남는 거잖아 a, c, m을 3으로 나눈 거잖아 y자표도 b, d, n을 3으로 나눈 거잖아 그치? b, d, n을 3으로 나눈 그렇구나 그치?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3분의 r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원래 주어진 이 원의 반지름 얘가 반지름이 r이었는데 얘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3분의 r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직관적으로 보는 순간 다 그냥 3으로 나눠버리면 되고 중심도 얘, 얘, 얘랑 무게중심 구하면 새롭게 탄생하는 원의 중심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노가다성 증명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다 문자로 했기 때문에 너네가 증명할 때는 숫자니까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거 아니야 이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똑같이 숫자로 바꿔가지고 이 문제를 서술형 대비한 증명도 해보시라는 거죠 혼자 너무zelf lung자 푹 말 에어치 다음 한글자막 눈치29 어머 해주셔서 error postp Martinez